육수 건더기 칼칼하고 시원한 된장찌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육수를 냈는데 이 육수 건더기는 체망으로 건져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따라 붙는 이유는 새우젓을 좀 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맑은 국물을 뚝배기에 부어주고 건더기를 보자면 조각다시마, 육수, 멸치, 새우젓 1티스푼을 좀 넣어줬어요 새우젓이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럼 들어갈 재료 감자 중간 크기 가운데 갈라 먹기 좋은 크기로 갈라서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익도록 놔주고 들어갈 재료 청양고추 3개를 십자로 갈라서 쫑쫑 썰어주고 대파 한 뿌리 어스더슥 썰어주고 두부 반모만 잘라서 가운데 갈라 1cm 두께로 두껍두껍 잘라놓고 그 사이 감자가 익었어요 여기에 된장을 풀어줘야 되는데 집된장으로 해주세요 슈퍼 된장은 살짝 달큰한 맛이 나서 이 맛이 안나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어서 청양고추도 넣어주고 썰어놓은 두부도 넣어서 뚜껑을 덮어 한소끔 끓여주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맛이 들었다 싶을 때 대파도 넣어서 대파 향도 우러나게 뚜껑 덮어 한 번 더 부글부글 끓여주고 자 부글부글 된장찌개가 아주 맛있게 잘 끓였어요 된장찌개 사계절 어느 계절에도 이거는 잘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된장찌개 맛나게 끓여서 잡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